바다 라일라 시간이 기신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저는 10화단 여행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아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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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안하긴 해. 엄마가 보고싶어도 보고 참고 있어. 엄마가 우리 애기 보고싶어서 못봐서 병났는데 참고 있어. 엄마야. 어쩔 수가 없으니까. 내 눈이 볼 수 있겠지? 미녀네? 응. 응. 그러니까.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. 여기 보면은 인생이랑 정말 모르니까 어른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분들하고 살아야지 그지? 응. 맞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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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